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아직 햄파의 무서움을 맛보지 못했어 햄파의 무서움을 또 맛보여 드려야지 햄파의 무서움을 또 맛보... 자 또 카드 타면은 울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햄파 덱은 거의 90%는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지만 제가 또 BJ 짱굴 매니저님께 또 요 패배의 쓴맛을 패배의 쓴맛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리폰도 이렇게 바뀌었네 식인식물인가 어휴 이오 조imaan 게 움직이네 어... 보자 어디보자 잘 차고 넘어갑시다 아 근데 힐벗을 대체할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부분이 움직이네? 어어어어어어어어 보자아 어디 보자아 잘 차고 넘어갑시다 아 근데 힐 봇을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힐 봇 대체할 만한 게 없네 촉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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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심날인 것 같아요 심날 느낌이 나는데 아이고 아프다 요 아이고 아프다 요 아니 너무 아픈데 이거 아 이거 좀 아픈데 많이 아 이게 피를 좀 많이 채워줘야 되는데 캠파라서 리노를 쓸 수도 없고 어 이러면 아 아마 이분은 저거 정리할 거예요 자기가 정리할 거야 어 정리 안했죠 이러면 개꿀이지 아이고 칠 필요 없는데 어차피 힐 못인데 아 힐 토템인데 어머나 그거 어떻게 치려고 그거 못 쳐 그거 못 쳐요 응 못 칩니다 자옥이 다 승리합니다 쭉 들이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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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장 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장 자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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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넣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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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자 타오리상 갑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 맞아 수행 넣는다 그러고 깜빡했다 뭐 하나 빼고 수행 넣어야겠다 무기를 부셔야 되거든 또 쓰라리 많은 관계로 무기 부시는 거를 좀 와 씨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 수단인데 팔포 오케이 그러면 참 나 맹독을 두 개나 넣었어? 어 나 패거리 안 썼네? 아 나 패거리 안 썼네? 아 나 패거리 안 썼네?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똥쟁이요 똥쟁이? 슈퍼 똥쟁이? 짱글매니저님 지금 똥마렵대요 상대편 지금 이토 이토 이토경 이토경? 이토경? 이토경 맞나? 안돼 이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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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이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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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후토템? 후토템 아 정쟁이가 없으니까 큰일났네 자 이분 급동싸러간거 같죠? 이태경님 급동싸러간거 같습니다 그러네 화장실좀 그러고 갔구나 빨리 시간아가라 밧줄! 밧줄아 빨리 타라 밧줄아 타라 얍 밧줄아 밧줄아 시간은 기다리지않아 휘익 아 밧줄 빨리 타야되는데 아 왔어 왔어 아 아 이분 똥싸는게 거의 토끼 수준인데 이분 거의 똥싸는게 토끼 수준이에요 어? 안췄어? 아 하나를 태울까 그냥? 역사속으로 사라지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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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쟁이가 빨리 나와야되는데 왔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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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쥄 왔쥄어 왓쥄 맨 뭘 쫘아 대지의 무늬 안 썩고 뭐야 잠깐만 그러면 한 장 들어가고 잠깐만 음 좋아 불안 점쟁이를 지금 하면 안됩니다 불안 점쟁이를 지금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돼 어 좋아 데무 탔어 데무 탔어 아 좋아 좋아 아 데무가 있나 데무 있으면 끝났는데 아 데무가 근데 안 썼거든 하나를 데무가 이 다섯 장에 들어있을 것 같진 않아 데무 있네 어어 잠깐만 설마 이거 치고 이거 한 대 치면은 제발 불안 제발 불안 맞아라 불안 제발 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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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분의 1의 확률이야 3분의 1의 확률 저분은 3분의 1의 확률이고 나는 3분의 2 내가 이길 확률이 높지 3분의 2의 확률로 자 나는 확률의 신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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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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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아아아ой cis 이렇게 인생이 더덥습니다 여러분 어 бj짱골메이 seulement의